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출제의료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 14번 문제. 논란의 핵심은 을사능약의 부당성을 원한 시일야 방송대국이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었다고 한 보기 5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EBS가 한국근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20명을 대상으로 복수정답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했습니다. 응답자 20명 가운데 15명은 시일야 방송대국이 대한매일신보에 영문으로 실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비록 영문이지만 게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해석의 측면이 아니라 사실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의 사립대 사학과 교수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역사적 사료가 분명한 만큼 복수정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일야 방송대국 원문이 황성신문에 실렸기 때문에 이 문제의 취지를 생각할 경우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기사로 다시 보도했다고 해서 대한매일신보에 실려 방송대국이 실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 문제의 출제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1명은 애매한 점이 있다며 찬반 의사를 보류했고 2명은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18명만을 놓고 볼 때 복수정답 찬성률은 80%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보기 5번을 오답으로 처리하려면 대한매일신보가 시일야 방송대국을 처음으로 게재하였다거나 시일야 방송대국에 원본을 게재하였다는 등 전제적 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하와 메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들은 각각 서울소재대학 14곳, 지방소재대학 6곳에 사학과 또는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EBS 뉴스 오승재입니다.